그니까 시공이 준비대를 해? 날때다 남이서 여러분들 그래? 왜? 쉬고 말해 가야 된다는 것 같아. 날씨가 쉬고 말해 가야 된다는 것 같아. 날씨가 쉬고 말해 가야 된다는 것 같아. 오늘이 쉬는 날이 온다고 봐야 되잖아. 너 쉬고 뭐 5일 3시간 남았다니까? 네, 커피라 봐. 목요일에 있다가 다 하룻밤 자고 어디다 놀다가 오자고? 왜? 아침 아침 가도 돼? 자각지 5일 날 네가 쉬는 날이니까? 아니, 마찬가지가 안 돼. 그래도 되는데. 오후에, 오후에 손님 많았다. 손님 많으면 저희도. 아니, 그 날은 그렇게 늦게 할게. 뭐 하라든지. 부채가 좀 할 것 같아.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이 마찬가지가 빨리 사와, 수고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잘하니까? 어떤 코에 찍을까? 현장에 앉아. 하나? 10일, 20일. 한 men. 2. 3. 그동안 이렇게ère. 그래서 10일. 4일은 다섯 비행기. 5일로 3일. 1일. 내 목표에 존망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존망을 어떻게 해야해요 나는 존망을 어떻게 해야해요 내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가 지각이 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내가 존망을 어떻게 해야해요 그런건이 있는거같아요 그런건이 있는거같아요 막상 자라고 하면 3명은 잘하는거같아요 내가 그런건이 있는거같아요 그니까 개건 마음먹기 마음먹기가 갓